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오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6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선 코스피 차트를 잠시 보자면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코스피 주봉 오늘 무려 5.66%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코스피 주봉 지난 주봉이죠 이게 엄청 좋은 주봉이죠 왜냐하면 지지난주 은봉 이 은봉을 저점에서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잡아먹었죠 이런 주봉을 보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려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아 다음주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건 100%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이런 주봉 밑고다리부터 다 이제 잡아먹는 이런 주봉일 때는 다음주에 상승할 수 있겠구나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캔들을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구나 상승 추세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주봉을 봤을 때 어 좋네 좋은 주봉이네 라고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거든요 여기 보면 에코프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29.98% 상승을 했죠 그해 포스콜딩스 등등 2차전지 관련주가 엄청 상승을 했죠 뭐 금양도 상승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 등등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거의 상한가가 갔죠 상한가를 갔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상황상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찾아봤을 때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요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그러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고 공부했던 부분이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매도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사서 갚는 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빌리는 사람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빌린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매도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게 되고요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부터는요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였죠 우리나라 역시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력이 있고요 이후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왜 문제가 될까요?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죠 이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익을 얻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잡겠다라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신용대출처럼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매도 금지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매도 금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 하는데요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세력들이 줄어들면서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어려웠는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이러한 세력들이 주식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주식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부정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공매도가 금지되면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공매도는 주식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식 가격의 거품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공매도 금지는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맺은 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죠 자신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점검하시고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들은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또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공매도 라는 부분 금지가 6개월 가량이 되죠 전면적으로 될 텐데 이런 부분 한번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주식이 주가가 운영되고 어떻게 주식 주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 정리한 부분이니까 그냥 어? 부자되는 매직티비 채널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새 월요일이 다 지나고 이제 화요일이 넘어가죠 내일 증시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